네, 첫 번째 이슈, 보일러 외출 모드 할까 말까입니다. 최근 난방비가 폭증이 되면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보일러 외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외출 버튼이잖아요. 난방을 가동하다가도 외출할 때는 외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난방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난방 전문가에 따르면요. 특히나 지역 난방이신 경우에는 외출 버튼을 가급적 누르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외출 버튼을 누르면요. 난방수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다시 우리가 난방 버튼을 누를 때 오히려 가동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난방보다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방비 아끼려다가 오히려 난방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외출 모드보다는 설정 모드 자체를 1, 2도 정도 낮춘 다음에 외출하실 것을 권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또 개별 난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아닌 이상 잠깐 나갈 때 무심코 외출 기능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한파로 인해서 배관이 얼지 않도록 외출 모드 기능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 절약할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방도 있고 가족들이 잘 안 쓰는 방도 있잖아요. 안 쓰는 방 밸브를 꽉 잠가 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난방비 절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쓰는 방에 난방비 밸브를 완전히 잠글 경우에는 그 잠근 방은 냉골이 되잖아요. 한기가 돌기 때문에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 가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안 쓰시는 방을 70% 정도만 밸브를 잠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 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더 빨리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을 오히려 약간 밸브를 잠가 놓으시는 것이 집안 전체를 빨리 데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도꼭지 방향, 우리 왜 손 닦고선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방향으로 해놔야 난방비가 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에 두면 우리가 다음에 또 쓰려고 딱 할 때 온수를 틀 가능성이 높아서 사용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잠글 때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 쪽으로 나서 난방비가 더 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리 없습니다. 집에서 옷 좀 입고 계십시오. 그동안 너무 벗고 있었지. 그렇죠.